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지도학습에서 분류, 두 번째 방식인 결정트리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트리학습도 역시 지도학습에서 분류에 포함이 되는데요. 포인트는 결정트리학습은 혼잡도라고 하는 영어로 엔트로피, 저희 나라 말로도 영어로 그대로 읽었을 때 엔트로피, 한국어로는 그 엔트로피 자체가 혼잡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서 기준을 나누고 싶은데 그 기준을 혼잡도를 줄여나가는 데피니션, 그 다음에 펄리시, 그 다음에 트레이셔드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분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결정트리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디시전을 내리는 데 있어서 트리 아시죠? 트리 저희가 탐색기법에서 주로 살펴봤었던 다이어그램 형태를 트리 구조로 좀 많이 표현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루트에서 리프 노드로 어떤 루프 노드에서 어떤 차일드 노드로 혹은 리프 마지막 노드로 쭉쭉쭉 트리의 덱스를 증가시킬까라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데이터가 막 섞여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즉 혼잡도를 거의 줄여나가면서 깔끔하게 좀 더 클리어하게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혼잡도를 줄여나가는 펄리시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반복해서 동작한다 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결정트리학습이라고 이렇게 디시전트리 라고 명칭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트리학습의 근본적인 원리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혼잡도 엔트로피를 줄여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상태의 혼잡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빅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그 조건이 전체 혼잡도의 평균을 더 많이 줄여준다. 즉 가장 많이 개선이 된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자 라고 하면서 이 해당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처음에 전체 학습 빅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회색과 주황색이 막 랜덤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혼잡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어떤 조건을 고려해서 그 조건대로 데이터를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건 1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회색 동그라미, 조건 1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는 대부분이 주황색의 동그라미인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조건 2로 분류를 해보니까 조건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색과 주황색이 반반씩 섞여 있고 조건 2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역시 회색과 주황색이 반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데이터를 조건 1로 분류하는 게 혼잡도를 더 줄여줄까요? 아니면 조건 2로 분류했을 때 혼잡도를 좀 더 줄여줄까요? 저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 1로 분류하는 경우 데이터 자체에서 혼잡도를 더 많이 줄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머라던가 유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트리 알고리즘 자체에서 어떤 조건이 좀 더 데이터를 분류할 때 클리어하게 즉 혼잡도를 더 많이 줄이면서 개선하면서 그 피처를 그 조건을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기계 입장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돌리면 혼잡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분류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더라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게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래머나 유저가 조건 1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결정트리 알고리즘 자체가 조건 1로도 고려해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고 조건 2로도 분류해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2보다는 조건 1이 엔트로피를 좀 더 혼잡도를 많이 줄여주는구나 라는 거를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도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 특히 레이블링이 돼 있으면서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지도학습의 분류의 하나의 섭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구하는 공식은 원래 주어져 있는 fact-to-good theorem인데요. 어떤 현상이 있고 그 현상과 그 현상의 일어나는 확률 그리고 그때 아주 큰 값을 작은 레이시오로 매번 고려하기 때문에 log라고 하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동시에 고려돼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엔트로피 공식이 화면의 맨 위쪽에 보여지듯이 기본 공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엔트로피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숨겨져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확률 0.1에서 예를 들면 10개의 현상이 일어난 경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최종 엔트로피 값은 그 확률,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0.1이라고 하는 계산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확률에서 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의 로그 값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엔트로피의 기본 공식에서 input, argument, 인자 값에 0.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0.1이 일어나는 확률 값에 로그 값을 취하고 이 값을 매번 고려해가지고 10번이죠. 10개의 현상이 반복이 돼서 궁극적으로 지금 주어진 이 조건에서의 엔트로피 혼잡도는 3.3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0마리의 동물 중에서 고양이가 4마리가 있고 강아지가 6마리가 있다 이런 예제가 있을 때 이런 예제 상에서 고양이와 개의 future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덩치가 큰가 사람을 잘 따르는가 산책을 좋아하는가 그랬을 때 최종 레이블이 개일지 고양이일지 역시 바이너리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아주 기본적인 예제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예제를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최소제곱법의 반복 기법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도 풀 수 있겠지만 그 기법보다는 뭔가 개와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링된 어떤 최종 결과값을 고려를 할 때 feature들을 저희가 덩치가 큰가 사람을 잘 따르는가 산책을 좋아하는가 이런 개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고양이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어떤 혼잡한 빅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데이터 상에서 지도학습 분류 알고리즘 중에서 특히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좀 더 적합하다 그런 기초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기본 예제로 애니멀들이 10마리가 있을 때 다양한 퓨처들이 데이터를 혼잡도가 높은 즉 깔끔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 특성일 때 앞서 설명드린 분류 기법보다는 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이 좀 더 적합하다 라는 기본 예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가 레이블링이 랜덤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랜덤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서 먼저 첫 번째 퓨처를 덩치가 큰가를 yes or no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따르는가 라는 퓨처를 기준으로 yes or no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산책을 좋아하는가 라는 퓨처에 대해서 yes 즉 내와 no 아니요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어진 랜덤한 10개의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개와 고양이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 분류 기준을 덩치가 큰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혼잡도를 좀 더 많이 개선하는지 즉 혼잡도를 좀 더 많이 낮추는지 혹은 사람을 잘 따르는가 라고 하는 기준을 선택했을 때 혼잡도를 좀 더 개선하고 낮추는지 산책을 좋아하는가 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잡도를 좀 더 개선하고 낮추는지 이 과정을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각각의 퓨처들이 얼만큼 엔트로피를 혼잡도를 개선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져 있는 10마리 중에서 고양이가 4마리고 개가 6마리일 때 처음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공식을 고려했을 때 확률은 10분의 4 고양이는 10분의 4이기 때문에 0.4고요 강아지는 10분의 6이기 때문에 0.6을 고려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엔트로피 값은 최종적으로 엔트로피 기본 공식을 통해서 0.97이라고 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엔트로피 값에서 저희가 이 퓨처를 기준으로 10개의 데이터를 구분했을 때 4를 기준으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게 되면 0.918 덩치가 큰가를 아니오를 기준으로 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1이 나오게 되고요 엔트로피의 최종적인 계산 기대값은 앞서 설명드린 0.918에서 강아지가 6마리기 때문에 0.6을 곱하고 1에서 고양이가 4마리기 때문에 10분의 4, 0.4를 곱하게 되면 계산될 수 있는 엔트로피의 기대치는 0.951이 되겠습니다 결과 처음에 주어진 0.971에서 0.971에서 지금 덩치가 큰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한 엔트로피 기대치값 0.951을 빼면 기대할 수 있는 엔트로피의 개선 즉 혼잡도가 얼만큼 좋아지는지는 0.02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덩치가 큰가가 아니고 사람을 잘 따르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엔트로피 계산을 해보면 사람을 잘 따르는가에서 네 라는 엔트로피는 0.650 아니오는 0.811이 되겠습니다 결과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 10개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해지는 엔트로피 값 0.971에서 지금 사람을 잘 따르는가를 두 번째 퓨처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결정트리를 알고리즘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엔트로피 개선 값은 0.257이 됩니다 어떤 게 더 큰가요? 0.02보다는 0.257이 크죠 즉 첫 번째 덩치가 큰가 보다는 두 번째 퓨처인 사람을 잘 따르는가 라는 퓨처를 기준으로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혼잡도가 훨씬 많이 개선이 되는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결정트리 알고리즘은 처음에 사람을 잘 따르는가 라는 두 번째 퓨처를 기준으로 해서 트리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퓨처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분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사람을 잘 따르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퓨처가 선택된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트로피 혼잡도가 더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결정트리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두 번째 퓨처인 사람을 잘 따르는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따르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와 아니오를 처음에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반복을 통해서 두 번째로 고려하면 좀 더 좋은 즉 엔트로피 혼잡도가 더 많이 개선이 되는 퓨처는 산책을 좋아하는가 이기 때문에 이 산책을 좋아하는가를 기준으로 또 네, 아니오가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트리 알고리즘은 매번 트리 첫 번째 덱스, 두 번째 덱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덱스, 매번 각각의 트리 덱스의 반복문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떤 퓨처들이 혼잡도를 좀 더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지 내부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궁극적으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링은 이렇게 네모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퓨처는 동그라미, 최종적인 레이블링은 이런 식으로 네모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따르고 산책을 좋아하면 개라고 하는 판단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트리 알고리즘은 스스로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을 잘 따르는데 산책을 좋아하지 않고 덩치가 크면 고양이, 크지 않으면 개라고 하는 판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의 오른쪽도 매번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궁극적으로 레이블링된 결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정트리 학습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분류 방식이 규칙적으로 어떤 패턴을 바탕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가시화되서 이런 트리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트리 결과를 봤을 때 쉽게 알 수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매번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디시전을 내렸는지 알기 쉬운 판정, 디시전 기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결정트리 알고리즘에 좀 더 적합한 예제들은 지도학습 분류 기법 중에서도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트리 알고리즘에 좀 더 적합한 예제들은 특징이 데이터가 분류함에 있어서 여러의 퓨처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어떤 퓨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었을 때 좀 더 혼잡도를 개선하고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열말의 애니멀이 있을 때 그 중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각각의 비율로 존재를 하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각각의 퓨처가 어떤 것 퓨처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각각의 퓨처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쵸? 산책을 좋아하는가죠 그래서 산책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플립트 러닝으로 스스로 개인 노트에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도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워드 파일에도 붙이셔가지고 이번 주차 아이캠퍼스 어사인먼트에도 이렇게 붙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렇게 세 번째, 그렇죠? 산책을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퓨처가 얼마만큼 엔트로피를 개선시키고 혼잡도를 줄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처럼 산책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엔트로피 계산을 내의 엔트로피, 아니오의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각각 써셔 개인 노트에다가 풀으셔야겠죠 여기다가 산책을 좋아하는가에 예스, 산책을 좋아하는가에 노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각각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테이블도 산책을 좋아하는가에서 네 부분만 쓰시고 또 산책을 좋아하는가에 아니오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결과 엔트로피 기대치 계산하시고 원래 최초 값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스스로 개인 노트에다가 꼭 작성하시고 사진 찍으셔가지고 메일로도 전송하시고 아이캠퍼스 워드 파일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도학습에서 분류 부분에서 두 번째 알고리즘인 결정트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플립트러닝 충분히 해 주시고요 개인 맞춤형으로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은 꼭 영상 그 부분만 반복하시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